미국 대선 당일 한 번 저점을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미국 대선 결과가 오늘 저녁까지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격차가 크게 되면 오늘도 발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막상막하로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며칠 최대한 몇 주까지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암호화폐 및 증시를 위해서는 깔끔한 결과가 나와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오늘 테더가 1억 5천만 달러어치 신규로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로 비트코인 펌핑 한번 주나요? 자 그 다음에는 화제의 페이팔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페이팔 대표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페이팔은 중앙은행들이 발행하게 되는 디지털 화폐 지원은 물론이며 암호화폐 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이 암호화폐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그들 스스로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대기자 명단에 오른 사용자가 그들의 예상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팔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한 자산들이 어떻게 됐는지 하루에 지갑을 여러 번 살펴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살려고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고 나서도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수시로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코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코리니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코리니들은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거액을 마구 쏟아 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놀란 페이팔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1일 소비 한도를 15,000달러까지 제약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페이팔 내에서 그리고 외부로 암호화폐를 옮길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제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11EC 테스트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이미 여기서 사용된 금액이 4,000억 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두 달 새 두 배가 늘었다고 하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란과 더불어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이 두 개의 지갑을 국제손금에 활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제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말 많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비트코인을 국제 지불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낮죠.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는 뺏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에서 BNB 볼트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종의 자금보증 종합투자 서비스로서 BNB 보유자가 원클릭으로 BNB 내에서 런치풀, 디파이, 스테이킹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습니다. 웨이브가 IOST와 파트너십을 맺고 웨이브에서 IOST의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블록체인들과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그래비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 링크 관련된 소식 폴카닷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젠링크가 체인 링크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차트입니다. 알트코인 성적이 좋지 않자 옆집 개가 화가 나서 막 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더욱더 강하게 하락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맞고 이전처럼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만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과연 알트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맞고 내려와가지고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쭉 떨어져주는 그런 이쁜 그림이 나오면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문가가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이기든지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건 나도 알아 이 양반아. 나 전문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한 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여 줄까 하는 것입니다.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여 줄 것인가. 미국 증시랑 비트 조만간에 높게 올라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순순히 개미들을 돈 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떡상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전날 대비 비트코인 보호량이 1938개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희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비트코인을 깔봤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구라,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월가의 채권왕.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군드라흐 라고 되어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제프리 건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군드라흐 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금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해지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은 많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이 억만장자 군드라흐 씨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금과 벌써부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 매트릭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 기사에 나와있지만은 좀 길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굳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정지시키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설을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가 있어서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수요는 오히려 두 배가량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유통시장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채굴자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가격이 그 전에는 해주레이트가 떨어지면 뚝뚝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더 이상 팔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적으로 저는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메사리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롱 포지션이 미결제 약정 증가세를 좀 뒷받침만 해준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 가지야라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승으로 기울 것인지 하락으로 기울 것인지 미국 대선 결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에 힘을 주는 그런 분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30% 지금부터 하락한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는 바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조시레즈의 트윗을 기반으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시레즈는 그의 트윗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에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30%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비트코인이 14,000달러를 아직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불장이 왔을 때도 30%, 20% 정도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30% 정도 조정을 받기 전에 한 번도 위로 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OKX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3,200달러를 지켜주게 된다라면 지속적으로 상승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어제 한때 하락했으나 다시 한번 훌쩍 뛰어오르면서 13,7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세라면 14,000달러도 어렵지 않게 뚫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아직도 13,900달러 아래서 놀고 있으나 이번 주 아직 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서 줍줍하면서 나는 재미를 보고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마다 사람들이 사서 올려주는 강력한 매수세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분석으로는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로 알려진 맥이라는 분석가인데 약간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1,000불대까지 혹은 12,000불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 이 전에도 9,600불대의 시임이 갭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매수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내려보내고 쭉 올려버렸죠.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기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크게 손해는 안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항상 수익이었었고요. 자 물론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상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71 약간의 탐욕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기대를 한껏 부풀릴 수 있는 저번 미국 대선부터 지금 현재까지 4년이 지난 후 몇몇 암호화폐들의 성적을 크립토랜드가 한번 나열해 본 것인데요. 비트코인 보시면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1800% 가격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3390%, XRP는 2723%,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1276%, 모네로는 1780%. 엄청난 상승률이죠. 2016년도 때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쯤 대박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부디 2024년도에 다음 미국 대선이 다가왔을 때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소식 및 통계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영광이 있으라. 안녕히 계십시오.